스카웃이 이제 비웃을 만한 유닛이 아니라고 이제 몇번이고 말했지만 비웃었고 이제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고 여기밖에 없네 다른곳에 좀 가라는건가 막팔 그래 막팔 그래도 운영싸움 한번 가자 시원아 이제 찐득한 운영싸움 한번 가야지 네 다음 투게이트 구독 자 하겠습니다 뭐가 좋을까 이번에 일단은 센터게드 가볍게 찌르기 갑니다 뭘지 고민될때는 찌르고 봐야지 센터게이트 시작 아우코님 슈퍼채팅 2500원 감사합니다 아우코님 슈퍼채팅 25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에드리브님 슈퍼채팅 2500원 감사합니다 성대는 뚜껑이 열릴만큼 열렸다고 물결표 물결표 근데 학원님 은근 지착 심하시네 수안님 슈퍼채팅 2500원 1금실과 먼저 가보겠습니다 수안 님도 2000원원 감사합니다 컷서치씨 많이 컷서치씨 많이 근데 항상 전진 게이트할 때 정차론이 없어가지고 제가 저는 솔직히 섰서치는 힘들 것 같고 막서치 오오오오오오오오옥 이게 무슨 일이야 서플이 왜 여기 있어 어? 어? 서플 타이밍이 좀 BBS 같은데 이거? 근데 본진의 배록이야 이거 설마? 뭐니? 뭔가 이상한데? 하나 가둬버리기 빌드가 뭔가 이상하네 배록이 일단은 뭐야 이거 심시티 하겠다 한번 해보든가 질러돈다 자 보지않아 가둬버리기 입구마가서 질러서 수비는 되겠지만 어? 봉진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됐다 자 정면 푸시 한번 들어갈 생각 정면 푸시 한번 들어갈 생각 봉진에서 이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자 체력관리 일단 잘해주고요 체력관리 잘해주 제가 이제 포즈를 지은 이유가 다 설계가 되있었단 말이죠 여러분들 설계된 플레이였다는 거 자 배터리 하나 지어주겠습니다 자 안돼 자 하나 더 캐논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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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논이 완성될 때까지 시간만 잘 버텨주면 된다는거 하지만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또 선풀도 다 날아가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어? 자 이렇게 게임이 끝났습니다 운영을 갈라 했는데 이거는 못참지 어? 들어가보겠습니다 포토러시에 이렇게 게임이 끝나버렸네 수고 선 넘었지 앞마당을 어? 일받지마 자 이번에는 뭘 해볼까요? 어? 어? 뭐가 좋을까? 내가 생더블으로 한번 가볼까? 상대가 생더블을 보면 기분이 안좋을 수가 있다고 춥고 유리 못 이길 수도 있지 캐논이 부족합니다 민에알라 학생 승 승 더블 한번 가보자 승 더블 최대한 입구 쪽에 가깝게 시작해 시작해 클라이님 또 5천원으로 또 감사합니다 부유하게 한번 갈 생각입니다 부유하게 DBS면은 이제 좀 위험하긴 하지만 아마 안할 것 같아요 최대한 자원을 모아줍니다 최대한 한님 슈퍼채팅 2천5백원 감사합니다 한님 또 후원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일꾼너씨가 좀 늦었죠 금융왕님 슈퍼채팅 2천5원 감사합니다 금융왕님도 2천5원 감사합니다 일꾼너씨는 이제 초반에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타이밍이 많이 늦었습니다 대각 정차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센터 건물 체크할 겸 말이죠 설마요 일단은 없네요 대각 이오라 제발 제발 오 설마요 어? 에스시비가 어허허허 운도 없지 이 친구 하필 하필 대각서 베럭더블입니다 심지어 house 떡볶이아준마님 슈퍼채팅 2천5원 감사합니다 시작이 너무좋은거 제로투언제춤 안춤 감사합니다 이 jaar아 이거 보면 깜짝 놀라 gespannt 정차론도 굉장히 좋지않고 이거나 먹어라! 어? 이거나 먹어라 김정훈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일년할턴 우울증이 이거보고 사라졌습니다 항상 유폐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깨 안깨 이거도 먹어라! 가스지은거 같은데? 어? 자 저 깰 수 밖에 없구요 취소할게 자 좋아요 생때문 아직도 못봤단 말이지? 지금 호호가 이제 벌써 완성이 된단 말이야 아이고 또 후원 감사합니다 자 이거 보면은 기분 굉장히 나쁘지 반갑고 좋아요 다크아칸 다크아칸도 지금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일단은 드라균으로 압박 한번 하면서 가야겠습니다 강한 압박을 할 예정 상대가 이제 테크가 굉장히 느립니다 지금 굉장히 느려요 지금 어? 지금 보면 뭐 할 수 있는게 없거든요 사실 게임이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노즐럿이구요 마린을 이제 추가적으로 안찍었기 때문에 치즈럿에도 불가능하다는 사실 반마리만 이제 반마리만 이제 보내겠습니다 이건 안돼요 어? 그냥 이제 억지로 하는거 일꾼 나와줘라 제발 이렇게 하는겁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어? 자 드라균 꾸준히 찍어주면서 이럴땐 이제 몰래 멀티를 조심히 하겠습니다 미네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근데 치즈럿이가 오네요 일단 공포 일단 깼구요 떡볶이 와준만인거죠 떡볶이 와준만인거죠 오겠다 하지만 콜블만 잡아주면 돼요 콜블만 아니요 그.. 마닛만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다시 가 또 도와줬어요 아이고 또 후원 감사합니다 원길 왔는데 그냥 마음이 좀 그렇긴 하지만 가라 어? 자 마음이 좀 그렇긴 하네 뭐 넥서스라도 좀 내어둘걸 그랬나 어? 로보틱스 한 번 더 자 쥐지가 나와버리네요 이렇게요 자 쥐지가 약간 이제 의심이 될 수 밖에 없지 어? 하는 족족 이제 다 이제 먹고 시작하는데 어? 다른 한 번 또 찾아볼까 또 있나요 설마 야 이제 그 상대가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이 안 보이네요 어? 어 있네요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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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네 또 왔어요 자 아 뭐야 보고 붙였는데 방제가 좀 바뀌었었구나 아이디 보고 들어왔어 고고 자 방제를 바꿨었구만 어쩐지 안 보이더라 어 너도 잘하기네 아이고 또 에드벌룬 또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안마당 켄트로 시작해볼까 다른 사람이랑은 이길 바라마 자 가벼운 찌르기로 갈게 이번에 가벼운 찌르기 그만바님 또 2천원 감사합니다 첫 서치요 과연 성공할까요 제가 근데 운영싸움 찐득하게 한번 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설마 이 또 질럿에 또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호 이러면은 또 포트러시 같은거 펜스 밖에 없겠는걸 어 하나 또 잡혀왔구요 어쩔수 없다 입구를 막았으면은 대가를 치러야지요 그죠 입구를 다섯개 출발 일단 하나 막아줄 수 있을까 여기 하나 일단 지워주구요 입구를 막아주면 프로브 견제를 막기가 좀 빠듯할 수 있단 말이지 어 아직 막아 이제 막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때려주면 어떨까 자 그죠 계속 때려줄까 이렇게 죽습니다 그죠 좋아요 베록을 완성시켰지만 서플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 어 여기서 때려주겠다 양방향에서 죽어 임마 어 서플 날아갑니다 야 질럿 어디가 임마 오호 참 서플 날아갔구요 지금이 기회다 기회다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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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어 매너파일럿을 야무지게 할수 있는 기회라는거죠 여기 한번 딱 꽂아버리면은 일을 못합니다 운영을 갈라 했지만 이게 또 이렇게 돼버렸네 나도 모르게 어 난리가 났어요 일단 일합시다 자 그러면 서은질러 납박이 들어옵니다 어허허허허헣 자 이걸 수빈을 해줘야되는데 쉽지 않을거란 말이에요 리키 김님 슈퍼채팅 10,500원 감사합니다 미안하다 감사합니다 요즘 날이 더워 입맛이 없는데 상대방의 절망과 복로를 불쌍삼으니 가비슬슬 넘어갈게요 아유 또 후원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게임이 이렇게 끝나버리네. 진짜 운영갈려고 했는데 앞마당 입구를 막는 거 보는 순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나버렸네 여러분들. 주지가 나와버렸습니다. 이제는 좀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들어가도 이제 강퇴당할 것 같은데 강퇴당했어요. 자 강퇴당했습니다. 잠깐만. 새로운 아이디로 방이 그냥 시작에서 없을 수도 있어요. 어 여기 있다. 새로운 아이디로 등장. 일단은 아이오 16순사패. 오 저 운이 좀 좋았습니다. 자 어 새로운 아이디로 오니까 일단은 바로 합격. 지지요. 어 이게 되네 어. 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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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